Q. 베이스 볼 언더스토리 Q. 베이스 볼 아카데미 네 안녕하세요 베이스 볼 언더스토리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오늘 1일 MC를 맡게 된 조코송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이스 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조윤균이라고 합니다 네 Q. 베이스 볼 아카데미 예 스트lauf nós n p n n m m n 어 뭐야? 천에 한 번 한 번 approach 게다가 뇨미 아기 어디Vice 팔! 한 번 easiest 앞에서 어 원스터끈 안으로 안이 3번째 1번째 준비했어 카운트입니다 3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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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이크 3번째 3번째 2번째 3번째 2번째 5번째 3번째 큰 스트라이크 2번째 2번째 자세히 대 자세히 대 파울! 파울! 파울 있다! 멋지셨습니다 파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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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타! 안타는 어떻게 들어가시나요? 두 번씩이 되는데 한 사람 다 터 1에 대만 대야 돼 오우 삼십 네 오! 스트라이크! 스트라이크 안 되는데 아! 스트라이크! 스트라이크! 삼십 삼십 두 개 쳤어야 돼 드럼프 드럼프 두 개 쳤어야 돼 오우 오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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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삼! 스웨이! 너 나 푸시게 하던데 못줄게 나 맞추면 못할게 왔다 요번에 왔다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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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기 보인다 한 분씩 있다 파울입니다 파울입니다 자 있습니다 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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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했어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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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아 아 사실 산소는 다르네 파자도 다르네 또 더 자존심이 잘하는 거는 근데 얘가 나보다 공을 더 잘 던진다고 잘 던지네 잘 던지고 자신 해 선수는 다르네 내가 너한테 지면 되겠나 아 근데 던지는 거 있지 던지는 거 진짜 못 던진다 근데 못 던진다는 거 반박할 수가 없다 그래 에이